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한미일연합훈련을 대처한다 라며 완성도 되지 않은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개량형의 수중폭발시험 성공했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했다 더 나아가 전술핵탄인 화산31형까지 완성했다 라고 지랄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한미일연합훈련에 겁먹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 미국 태평양사령부 공군이 김정은의 싸대기를 후려치는 작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가열차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의 정성산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지금 연일 한미일 해상 또 공중전략자산들이 북괴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가수달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유북진통일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만 조용해요 외신들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한미일 연합훈련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일 전략자산들이 북괴 김정은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지 또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은 곧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연일 중국도 지금 대만과 관련해서 군사적 수위를 올리고 있지요 우리가 이번 소식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력한 강력무기를 발표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죠 그만큼 우리가 확장 억제력에 기초한 힘의 우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이 지금 김정은을 강하게 들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밀리터리 타임즈가 태평양사령부 북한 김정은의 충격적인 보도자를 발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한미공중연합훈련을 하고 있지요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아요 한미공중연합 최첨단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며 한미공군은 17일부터 항공전력 110여대와 장병 14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 실시 지금 하고 있죠 이 훈련은 최근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종 해일 개량형의 수중 폭발시험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수위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공군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북괴 김정은 너 잘 걸렸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지금 작심을 했죠 한국축훈련단장 공군작전사령부 이범기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공중연합훈련 여기에 웬만한 우리 전투기들 스텔스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전투기들은 거의 다 동원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포커스 밀리터리는 우선 굉장히 중요하게 딱 포커스 밀리터리가 강조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 지금 현재 태평양 공군사령부 북한 김정은의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라며 이 충격적인 보도자료에서 미 B-52H 폭격기는 이날 일본 상공에 전개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양자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번에 자유의 방패훈련 일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와 또 김정은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죽음의 백족 B-1B, 랜서 무려 두 대가 북한 김정은의 원산 앞바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한미일 항공자산과 해상자산이 억조이고 있는 본질은 김정은도 꼼짝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신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B-52 폭격기 2대, KC-135 공중급유기 2대, F-35 전투기 4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에 통합돼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일 동맹의 역량을 보여준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들이죠 핵심은 태평양사령부 공군이 밝힌 충격적인 보도자료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한미일 군사전략자산들은 지금 한반도와 일본 상공에서 매일매일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태평양사령부 공군이 굉장히 노멀하면서도 한반도 상공과 일본 상공에서 지금 한미일 공중자산들이 총동원돼 김정은 노 잡겠다고 매일매일 훈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은 미국의 서리방송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서리방송 역시 미국과 한국 전략폭격기 동원 연합공중훈련 확대 미태평양사령부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A와 미 공군 F-16 미국의 B-52 폭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연합비행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을 입증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운영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회를 제공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태평양사령부 공군이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 한 거죠 그러면서 태평양사령부 공군은 보도자료에서 미 B-52 폭격기 2대, KC-135 공중급유기 2대 등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이 연합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미군을 매개체로 해서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하고도 훈련하고 또 미군 공군과 일본 자위대 공군하고도 훈련하고 그런데 그 양상을 보면 한, 미, 일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일본 한반도 영공에서 매일매일 김정은을 향한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폴리틱스가 김정은과 문재인이를 좀 개박살내는 워딩으로 기사를 좀 썼습니다 빅리그 폴리틱스는 일본군, 직역을 해서 그런데 일본 자위대라는 이야기겠죠 일본군, 한국군, 미군, 전투기들이 북한 김정은을 제압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그를 위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지했던 한미공군연합대훈련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이가 당시에 2019년 대규모 한미공연합훈련이었던 맥스선더를 폐지했었죠 당시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맥스선더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양국연합훈련 KFT 대규모로 확대시켰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김정은이가 그 훈련은 북침항공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문재인이가 그 훈련 맥스선더 훈련을 없애버렸었죠 그러면서 빅리그 폴리틱스 역시 지금 현재 미군과 일본자위대 지난 13일에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연합훈련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B-52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소 8발의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시작하고 핵무기 사용을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해 또한 김정은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본 상공과 한반도 상공에서 전투력을 키워가고 있다라며 로이터통신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가열차게 전하고 이수달의 잔악계나 한미동맹 이제 한미일동맹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시대에 자유북진통일 자유멸공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은 평양에서 점심은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북진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